나 너무 안됐습니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2년차 담임교사신데 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저도 생각도 나더라고요. 정말 많이 맡기도 했지만 또 따뜻해 해주셨던 선생님도 나고 그때는 이제 하도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맡고 촌지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나 학교에 대해서 부당한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솔직히 저희 또리만 해도. 아마 박 기자님 또리까지는 그럴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정말 체벌 부당한 폭력 그 다음에 뭐 사실상 작은 뇌물 같은 촌지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말춧가리 잔혹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곤상호가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학교 다 역같아 X같아 하면서 학교를 부시면서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그건 그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학교 현장이 많이 변했어요. 전교조 선생님들 노력으로도 많이 변하고 요즘 이제 전교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실을 느낀 또 교사들은 서울교사노조, 전국교사노조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온건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학교 현장에 노동조합이 두세 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한국노총 계열도 있었고 국민으로 정결도 있었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정교조도 그동안 애써왔지만 혹시라도 교사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부분이 있으면 손찰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건 자연스럽고 그런데 추모에 정교조는 끼지 마라. 뭐 이런 댓글도 있던데 그건 아니죠. 정교조든 교총이든 서울교사노조든 이번 추모는 교사 집단이 다 같이 하는 게 맞고 누가 끼고 안 끼고 문제는 그런 건 갈라치기잖아요. 그거 하나 짚고 싶고 저는 세상에 이 슬픈 사건을 딱 봐도 학부모들의 갑질이라는 우혹이 있었고 물론 국민의웅이 연루됐다는 건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삼선원 이야기도 나오다가 나중에 기초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는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팩트 체크 안 되면 우리 퍼뜨리지 말자고요. 그러다 보면 역풍 불고 올린 사람 처벌받잖아요. 퍼나는 사람도 잘못하면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민한 정책 이슈하고 결부되거나 사회의 국민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이슈에서는 항상 유은비어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좀 충정에 의해서 과잉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늘 그러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팩트 체크를 하자. 그런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삼선원원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딱 봐도 학부모들의 갑질이나 학교폭력 관련된 무슨 사안이 있었겠군요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지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 학부모들의 갑질이 이렇게 교사들에게 함부로 자행되나 이걸 전사회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진단도 내리고 그렇죠? 차분하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도 고속도로 게이트도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 자료를 제가 엄청 갖고 왔는데요. 고속도로 게이트 보면서도 당장 탄핵 시켜 퇴진 시켜야 되는데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서희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비극적 슬픔을 종북 주사파 정권이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대요. 그중에 하나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천국을 만들고 교사들의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육 파탄을 불러왔다. 경제를 파탄했고 교육을 파탄했고 쿠키뉴스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언인데 종북 주사파 등장해서 정말 일단 종북 주사파는 윤석열은 종북 주사파의 앞잡이였으니까 당시 극우 보수 인사들 200명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몇 년간 수사를 하면서 그리고 중앙지검장 검찰청장까지 됐는데 종북 주사파 정권은 앞잡이니까 그 논리라면 국가법으로 제일 먼저 감옥을 가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는 건 팩트도 아니고 옛날에 전대협에서 학생운동하고 통일운동했던 인사 몇 명이 들어갔다고 어떻게 정권이 종북 주사파 정권이 되며 그러면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전대협이 종북 주사파 단체였습니까? 99강철도 100만 학도 단결하라 해서 반독제 추생하는 단체였죠. 그 안에 80년대, 90년대는 그때 우리 애청자들께서 보시면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 내 다양한 노선이 있었던 거예요. 막스주의도 있었고 레닌주의도 있었고 트러츠키주의도 있었고 목택동주의도 있었고 그중에 극히 일부는 김일성주의를 공부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더럽게 보면 그런데 그게 학우들한테 채택되거나 전대협의 지도인이면 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예를 들면 소수 노선이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학생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마저도 90년, 2000년 내에서는 생각을 다 바꾼 지가 진지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백주대낮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그다음에 촛불심혁명이라는 위대한 민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권교차 역으로 또 됐겠지만요. 그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또 비판 매섭게 해야죠. 요즘은 같은 범진보 개혁 인사들 중에도 비판하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런데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총선 전에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 종국주사파 정권이랑 간주도 너무 저열하고 팩트가 안 맞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학생인권조례가 종국주사파 정권의 교육파탄입니까? 교육파탄입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선생님께서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교권 보호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교권도 당연히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된다는 말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대단히 권위적이고 본관적인 발상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군사부일체라는 말도 있었고 그것도 상당히 본관적인 말이지만 어쨌든 부모님과 스승님은 우리가 깍듯이 모시는 게 맞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모셨던 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부당한 짓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폭력과 체벌과 심지어 나쁜 짓이나 학생들이 아니면 권력자의 학생들은 남부짓들도 봐주고 서민 중인 학생들은 조금만 실수를 하면 엄청난 체벌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권력자나 돈 많은 애들은 심지어는 돈으로 학생장이 되기도 하고 학생의 간부도 되고 당시에도 왜냐하면 간선제였으니까 직선은 최근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봤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특히 그 예민한 10대 사춘기 시절에 그래서 정말 학교 생각하면 지금도 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누구 선생 욕하고 학교 재단 욕하고 그렇잖아요. 사학비를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전교 선생님들이 참교육 들고 나오고 꽃으로도 아이들은 때리지 마라 해서 학생권 조례를 교육심단체 앞장서 맞는 거예요. 교사들까지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교권에 소홀함이 있었다든지 특히 요즘 학부모들도 신세대 학부모 많잖아요. 220, 30, 40, MZ세대 권리의식이 대단해진 거예요.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권리의식이 대단하니까 옛날에는 참았던 것도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참지 못하고 교사들에게 과잉 행동이나 그다음에 부당한 짓을 하는 분들이 꽤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인권이 신장되고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부당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흐름은 학부모들도 신세대고 또 할 말은 안 참고 또 예전보다 교사의 권위가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권 침해사를 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있냐 없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통계로도 입증이 돼요. 예를 들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학교 지역의 교육청에서 교권 침해가 빈발하면 학생인권 조례랑 교권 침해에 유의미한 상관계가 있을 수 있다. 서로 조화를 해서 노력했다라는 과제가 도출되지 않는데 그 통계도 없어요. 유의미한 통계가 없어요. 이번에 교육심단체 찾아보니까 객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리고 여러분 교권과 선생님의 권리와 그다음에 스승님을 존경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마땅한 진실과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이게 충돌합니까? 요즘 군대에서 사병들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교를 짓밟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장교들의 명령 장교들의 권위만 중요했던 그 군사독재인권 시절이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얼마나 많은 사병들에 대한 인권침해 그다음에 의문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군인권이 많이 개선되고 군인권 온부지만 더 생기고 국가인권인들도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 국민권익인으로도 있고요. 군인권센터라고 훌륭한 단체도 있고 또 휴대폰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예전보다 확 줄어들잖아요. 요즘은 장교가 장교를 장교가 부사관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사병들에 대한 건 좀 줄어들었잖아요. 최근에는. 물론 해병대에서 최근에 벌어진 수재복구에서 벌어진 그 참사는 정말 이건 100%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군대 보내놨더니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수재복구 현장에 실종자 찾는 전향에 투입시켜서 사람을 죽게 만든 거 이건 저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될 정도로 무서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송 지하차 도문 문제라든지 해병대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도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막 남한테 화내고 그렇죠? 네. 경찰한테 화를 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학업고만 화를 내고 그것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거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짐작했던 대로 일부 돈 많고 빽 있는 학부모들로 추정되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갑질과 부당한 개입 이게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그 문제만 딱 집어서 그걸 어떻게 개선하고 선생님들의 권리와 선생님들의 행복한 그 문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행복해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교실에서 드러나요. 어렸을 때도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박 기자님 우리 막 야 저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은 것 같다. 엄청 신경질적이다. 그래서 그런 소음도 나요. 알고 봤더니 집안에 뭐 일이 있었다더라. 거기서 그런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의 행복은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죠. 선생님이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학부모들의 갑질을 특히 권력 있고 뼈 있는 사람들의 갑질을 돈 있는 사람들의 갑질을 부당한 언동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문재인 정권 5년 때문에 근데 벌써 지금 국민의팀 패널들은요. 나가서 다 학생인권 조례 탓을 해요. 진보 교육감 탓을 해요. 장혜찬도 그랬다면서요. 장혜찬 씨도 제발 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지 맙시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일요일 것 Schmid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